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시계는 시티즌 시계구요 BN0195-54E 모델입니다 이 제품은 BN0190의 후속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모델들은 실버바디에 러버밴드나 메탈밴드 거의 실버 색상이었구요 아니면 이제 골드가 살짝 들어갔거나 청판 모델이거나 이렇게만 나왔었는데 이 제품은 올블랙 모델입니다 거기 케이스나 메탈밴드까지 올블랙인 걸 볼 수가 있고 이제 거기에 이제 빨간색으로 포인트 준 게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주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20개 앞 방수의 다이버 시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수영을 목적으로 쓴다던지 아니면 정말 다이빙을 목적으로 쓴다던지 할 때 굉장히 이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의 시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블랙의 이런 마감 같은 것도 되게 저가 시계 같지 않게 이렇게 잘 해줬구요 그리고 이 케이스 베젤이 돌아가는 느낌도 지금 돌아가는 소리 잘 들리시나요 느낌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12시 한번 맞춰 볼게요 12시에 이 부분과 이제 초침을 이렇게 딱 맞춤으로써 되게 포인트를 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용두는 방수 때문에 이제 나사 타입을 써 줬구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을 돌리면 딱 풀리는 타입이고 용두 한 칸 살짝 빼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을 돌려주면 날짜가 돌아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빼서 이렇게 돌리면 시간 돌아가는 거 볼 수가 있구요 그리고 닫은 다음에 용두 닫은 채로 시계 방향으로 감아 줘야 용두를 꽉 닫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구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다른 시계들 보다는 방수의 방수와 그리고 이제 야광에 신경을 쓴 모델이에요 인덱스파나 핸즈 같은 부분에 이제 야광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가 있구요 어 그리고 이제 아쉬운 점을 좀 보자면 이 제품이 그 사파이어 글라스가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어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은데 예 보시면은 이제 시계 그 바깥쪽으로 베젤 바깥쪽으로 글라스가 튀어나온 건 아니라서 글라스가 상처나기 전에 이제 베젤 쪽에 좀 상처가 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부딪힌 다면요 근데 음 사실 뭐 글라스가 상처가 나든 베젤이 상처 나든 이렇게 시계가 상처가 나면 좀 마음이 아픈 건 사실인데 그래도 시계 글라스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래도 그나마 조금 그런거를 좀 방지해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또 좀 아쉬운 부분들을 찾자면 예 아무래도 올블랙 모델들은 이런 쪽에 그 도장 상태인 것 같아요 이런 쪽이 지금 완전하게 블랙 이제 이 부분처럼 완전하게 블랙으로 되진 않거든요 약간 뭐 구리색 느낌의 약간 붉은 느낌이 좀 드는데 이런 제품 이런 경우는 거의 이제 비싸지 않은 그런 한 중저가 시계에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모델이 음 보통 병행 기준으로는 이제 실버 모델이나 다른 모델들이 거의 20만원대 형성이 됐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올블랙 모델이다 보니까 보니까 에 30만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버클 같은 경우는 블랙으로 이중 버클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고 버클의 안쪽 같은 경우는 실버 색을 써 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 지름이 45mm 라서 굉장히 큰 사이즈지만 베젤이 좀 두껍기 때문에 그렇게 시계 자체가 엄청 커 보이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실착을 이렇게 보셨을 때 예 거의 뭐 소위 말하는 방패 같다 그런 정도의 느낌은 아니구요 음 베젤을 빼 나머지 치수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손목이 별로 두껍지 않으신 분들도 다이버 용으로는 자유롭게 착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계를 좀 가까이서 도 보여드릴께요 이 완연한 블랙과 블랙 베젤 인게 사실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 특히 그 붉은 초침과 12시 방향의 이 빨간색으로 표현해 준 이 부분에 그 조화가 굉장히 잘 맞았던 그런 시계인 것 같습니다 그 베젤 쪽에 이제 흰색 쪽으로 이렇게 눈금 표시된 부분들도 검은색과 굉장히 대조적으로 잘 표현 된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 가격대에 올블랙 시계로는 굉장히 잘 나온 그런 시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블랙 메탈에 이제 직접 물에 들어가실 때는 또 러버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쓰시면 더 좀 좋게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할 것 같구요 러버밴드 같은 경우는 굳이 블랙을 안 쓰고 다른 색상으로 표현을 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비행 0195 모델을 리뷰 해드렸구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시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